자, 우리 예수 보금학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은 보금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 1강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금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를 가르치고 오늘은 보금의 목적과 보금의 능력 구분하기 보금의 목적과 보금의 능력 구분하기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금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보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보금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성도들이 잘 대답을 못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보금이죠.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금이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의 보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보금이라는 것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 우리의 이생, 이 내생의 삶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고 이 삶 속에서의 어떤 보금의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보금의 삶을 살아야 보금의 완성되는 천국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저 천국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 땅의 삶 따로 천국 보금 따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따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천국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보금이 천국에서 이루어졌으면 이 땅에서도 보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보금의 목적과 보금의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보금의 목적이 있고 보금의 능력이 있거든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은 잘 아는데 성경을 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의 성도들이 잘 모른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봤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해봤으니까 키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만은 많이 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잘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금의 괴리감이 있다. 성경은 있는데 이 성경이 나의 삶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성경과 나의 삶의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도 박수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박수하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박사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들이 말하는 반을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 옆에 유인물 옆에 보면 제가 중요한 성경 구조로 적어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말씀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반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도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켜라. 올바로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해서만 달달달달 외워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럼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인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성하고 성경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이 문제였던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이 된 이유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에.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명령 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을 613가지로 추려가지고선 하라. 몇 가지. 하지 말라. 몇 가지. 그래서 613가지를 철저히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613가지 철저히 지키면 신명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줄 거라고 믿었죠. 여러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거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근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인 거예요. 우리 그 옆에 말씀 있죠. 누가 보곤 11장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진이라. 아멘. 그들은 613가지 철저하게 아주 온전히 얼마나 잘 지켰냐면 자기가 먹는 음식의 채소까지 10개의 하나는 구분해서 당근 10개면 1개는 하나님께 과일 10개면 귤 하나는 하나님께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어요. 말씀을 1.1핵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화 있을 진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버렸다? 사랑은 버렸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11조라든가 신앙의 행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것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는 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과 또한 우리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중심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매일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11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신앙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 현대 지금 그리스도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믿었는데 말씀의 정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 많이 들어봐서 모든 걸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의 목적, 복음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능력은 사모하지만 그 복음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스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에베스 교회가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얼마나 내었고 그들이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주님도 너희들이 인내와 수고를 안다. 내가 안다. 그렇지만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가장 큰 개명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목적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여러분 옆에 성경 말씀 있죠?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으로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최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진이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42절과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최소의 십일조까지 들이는데 율법에 더 뭐가 있다? 중한 바가 있다. 율법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정신이 있다. 율법의 정신은 뭐다? 정의와 궁일과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리세인들하고 계속 이걸로 부딪히는 거예요. 뭐 안식일 논쟁이든지 뭐든지 다 그래요.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일 날에 네 제자들이 미를 까불어서 먹었다. 안식일 날에 돌이 쳐 죽이라고 그랬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율법에 그 법조문에 그 써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고발한 바리세인들에게 그리고 옆에 말씀 있습니다. 마태본 12장 7절 성경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제한자를 죄로 정제치 아니하리라.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먹었다고 지금 제자들을 바리세인이 고발해버렸어요. 율법으로 보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제한자를 정제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궁유를 원하시는 거예요. 궁율.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밀을 까불려 먹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인은 나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소한 법점을 하나하나 가지고 정제하고 미워하고 고소하고 그러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인 궁율이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마라. 그러는 것이죠. 주님은요. 형제가 형제의 눈에 있는 그런 티클을 빼라고 하면서 비판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클을 빼라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뭘 뽑아라? 둘보를 뽑아라. 뭡니까? 이웃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해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주님의 이야기하는 정신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사소한 것만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밥 먹으면서 소리를 짭짭 내면 소리를 먹어 하유 짜증나게 먹네. 저 사람은 왜 인사를 하는데 말이야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기분 나쁘게 그러지.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서 판단하고 정지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로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맨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드리고 하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웃에 대한 궁율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판단할 사람이 있으면 판단하고 미워할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힘이다.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존재다. 그렇게만 여겨요. 주님에 대한 인격성을 무시해요. 머리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태도를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태도가 없다.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에요. 신앙의 태도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 그래서 율법과 예배의 근본 정신인 그 마음은 사라진 채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 전통과 이런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에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예배에 임재해야만이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에는 건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해야지 여러분이 성도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도인가 아니면 내가 바리세인 인가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뻐금뻐금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성도들이 자꾸 이런 바리세인 처럼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것도 강단의 책임이 있어요. 강단이 너무 기복적인 메시지를 설교하다 보니까 당신 우리 성도님 뭐 하면 복 주십니다. 뭘 하면 복 주십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 복 주시고 전도 열심히 하면 복 주시고 또한 11주 많이 하면 복 주시고 주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주님과 나의 얼마나 친밀한가 주님이 나 안에 얼마나 임지하시는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포커스는 안 맞춰놓고는 지성이면 감천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 그렇게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세인 시대에 오셨을까요? 그 많은 시대 놔두고 왜 바리세인 시대에 오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 현대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경고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바리세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으로 돌아갈까봐 주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저는 바리세인들의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율법의 형식 어떤 율법의 그런 행위 그런 것보다 더 중한 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궁율 그 정신 그 복음의 목적을 너희들에 회복해라 현대 교인들아 그것들을 회복해라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복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목적이다 복음의 정신이다 예배 형식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들을 때도요 주님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요 주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의 형상이 없다고 대충 마음 없이 예배하지 마시고요 5분 10분 점이라도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자하신 걸 믿고 경애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예배 은혜 안 받을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다 늦게 오고 그냥 뭐 딴 생각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하면서 설설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배하고 언제 끝나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할 생각을 해야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우리가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요 처음 사랑이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거 다요 복음의 목적과 정신을 알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늘 깨어있어라 여러분 바리세인의 문제는 뭐죠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너무나 철저히 잘 지켰는데 불쌍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몰라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다 정의와 극률과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근데 성도들이 너무 바리세인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석교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 옆에 말씀 있죠 그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가르쳤던 교회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교회 디모데가 가르쳤던 교회 누가 볼 때는 전통적으로 아주 훌륭한 교회에요 최고의 교회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자들도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움과 거짓 사도들을 구분해내는 성경의 박식한 지혜와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핍박을 감내하고 성교를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한 성도들인데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복음에 뭘 놓쳐버렸다? 목적을 놓쳐버렸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렸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받고 축복받고 그런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행위로 뭔가 복받을 것만 생각을 하지 발생같이 축복받을 것만 생각을 하지 복음의 목적 정신이 되는 하나님과 이웃사랑들은 다 놓쳐버린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것들을 복음의 능력과 목적을 구분하고 내가 지금 복음의 목적 그 방향성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목적을 구분하기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그걸 군불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너무나 바리세인 닮아간다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교회 오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교회 가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고 여러분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국만 해도 눈물이 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 사랑해요 열 번만 불러도 눈물 날 줄 알아야 돼요 알렐루야 예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난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이 씻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복음의 목적에도 씻고 내가 바리세인 같이 종교인 되고 있구나 형식주의자 되고 있구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종교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 왜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교회 가니까 그게 언제부턴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의 영이 교회를 감싸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성결의 복음 은사적인 복음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유산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유산들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원 치유 성결 축사 이런 것들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호일의 능력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설명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복음의 목적이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 믿고 당신을 구원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와여서 당신을 구원한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와여서 당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뭘 설명을 받으니까 초신자가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중신자 고신자 대신자가 될수록 집사 권사 장로 될수록 다 종교인 돼 있어 다 종교인 뒷짐지고 앉아있어 처음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점점 뒷짐지고 앉아있어 얼마나 예배를 설교를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나 들어보다 그래서 다 뒷짐지고 알아가지고 다 뭐하려고 그러죠 다 코치하려고 그래 코치 코치하려고 목사님 설교는 잘 좋은데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찬양 때에는 찬양 잘하는 건 참 좋은데 찬양 그 후렴을 너무 많이 반복하지 말고 또 그렇게 그렇게 멘트를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목사님 순서를요 조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고 다 뒤에 앉아가지고 다 코치돼 있어 초신자 때는 코치 안 돼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그냥 예배당 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알렐루야 근데 나중에는 나 뭐 교회 건물 보고 시스템 보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좀 이런 것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될 것 같다고 우리 교회 아직 이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주1학교 이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교구에 이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고 세미나 좀 다녀오시고 그래서 한국에 많은 교회가 보면은요 예배가 무슨 대형 집회에 1분 1초 단위로 퀴시트가 짜여져 있는 것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 돼 있어요 딱 그 시간 되면 스포트라이트 딱 오고 스피커 딱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일사불로나 영상 촬영이 쫙 나오고 광고도 얼마나 영상 촬영이 멋지게 나오면서 이게 1분 1초 단위로 다 됐어가지고 퀴시트가 무슨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하는 것 같아 한 채 오차도 없이 어떤 교회는 앞에 나와서 드라마 연극을 하고 연극을 하고 우리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어떤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거에 전부의 우리 목적과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무 그런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같이 가야 된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들이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고 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딱 떨어져있는 가지 볼품 없어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말라주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가지야 그럼 가지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가지가 내가 가지면 지금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먼저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죠 지금 말라주고 가고 있는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도 죽게 생긴 게 있는데 열매 맺게 해주세요 신앙생활도 은혜 받아야 전도하고 싶지 은혜도 안 받고 쳐져 있는데 줄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는 것은 뭐죠 포도나무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포도나무라고 그러면은 뭐가 포도나무예요 줄기도 포도나무고 가지도 포도나무고 그냥 포도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굳이 굳이 구분하면은 줄기와 가지가 있는 것이지만 저게 뭐예요 그러면은 다 포도나무라고 그러지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지는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뭐하는 거죠 맺히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일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열매는 목적이 아니라 붙어 있기에 열매를 맺는 그거는 포도나무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뭐다 붙어 있는 것이다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 안 맺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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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목적을 따라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힘쓰면 주님이 내 안에서 당연히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의지적으로 행하는 수준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덕적인 노예예요 도덕적인 노예 그냥 자기의 도덕적인 의예요 그거는 바리세인과 석인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덮어주라 하시고 이의하라 하시고 전도하라 하시고 궁유를 베풀라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붙어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배수에서 생명의 생수와 같이 흘러나와서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다 주님의 의지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라 내 안에 주님이 용서해라 내 안에 주님이 존도해라 내 안에 주님이 섬겨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누이 강조해요 뭐해라 붙어있어라 붙어있어라 우리 옆에 성경말씀 봅시다 4절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미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왜 말랐다는 게 뭔 의미죠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육적으로는 다 지금 생명력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궁의력이 이근자 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는 것이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른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 없어서 밖에 버려서 뭐한다 밟힐 뿐이다 주님의 사절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와 같다 붙어있어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붙어있지 않으면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6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 없다 밖에 버려질 뿐이다 붙어있으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주님과 하나 되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일심동체가 되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그 성령이 깊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늘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수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 받았어요 물어보면 1년 전에 한번 받았나 3년 전에 성령님이 한번 은혜 받은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받은 것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건 좋은 것이지만 붙어있으면 매일같이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10년 전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근데 지금은 못 느껴있다 미안하지만 겁나게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것이 붙어있어서 여러분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성령의 뿌리가 여러분의 영혼육을 장악해가지고 딱 생각하면 성령의 생각이 나오고 딱 하면 성령의 감정이 느껴지고 딱 하면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임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의 뿌리가 내린 사람은 주님 임하세요 하면 주님이 임재가 들어가요 상대방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이 느껴져요 내가 뿌리가 안 내려졌는데 주님 임하세요 하는데 임하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겉으로만 나중에는 겉으로만 폼잡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겉으로만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고 성경 안통 나는 백개를 했고 성경 일독을 성경통독을 백번을 했고 나는 성교해가지고 뭐 했고 근데 임재가 안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안 흘러 대표기도 한번 봐도 맹숭맹숭해 그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는데 맹숭맹숭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능력을 구분해야 돼요 복음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찬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찬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찬빛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목적은 뭐죠 빛을 만나는 거예요 빛을 만나는 거 빛과 하나 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만물에 잇히겠죠 그러면 찬빛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고 빛이 임하면 죄악은 사라지는 것이고 빛이 임하면 중독은 치유되는 것이고 아픔과 상처는 치유받는 것이고 어둠형들은 떠나는 것이고 그거는 빛의 능력이지 빛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찬빛의 능력에 머물지 말고 찬빛하고 사겨라 찬빛하고 연합해라 우리 옆에 그 말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있습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전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줄을 치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너희도 우리와 같은 사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을 갖도록 내가 너희한테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불어라는 건 뭔 말입니까 더불어 함께 있으므로 더불어 함께 있으므로 누리미라 누리미라는 건 뭐죠 경험하고 있다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연합함으로 경험하고 있다 너희들도 친밀한 연합으로 경험하기를 내가 원한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과 친밀한 연합으로 나아가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면 17장 20절 21절 있습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뭐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재림의 때 만앙의 왕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복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와 깊은 사귐이 있는 자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그 복음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경험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왜 늘 생명의 생수가 예수님 안에서 막 그분의 사랑과 임재하심이 흘러나오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 기쁨이란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서는 행복은 줄 수 있어요 돈을 좀 많이 벌면 행복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때 순간 행복하고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기쁨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심령은 구멍나 항아리와 같아가지고 세상에 그 어떠한 물을 다 쏟아 부은다 해도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만 임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선악과 없으니까 불행한 거야 선악과가 있어야 행복한 거야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백만원을 불고 있는데 내 옆에 자매는 오백만원을 벌고 있어 그러면 기뻐요 행복해요 나는 백만원 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오백만원 벌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오백만원 벌고 있는데 나는 백만원 보니까 나는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 삶은 진짜 하나님이 저주하는 상 같고 오백만원은 있어야 차도 조금 좋은 거 굴리고 좋은 집에서 무기질원도 내는데 그럴 거예요 그 사람 관점은 그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그러면 여러분 오백만원이 있다 오백만원 있는데 그것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달에 이천만원을 벌어 그러면 어떻게 쓰여 기분이 나 오백만원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천만원 일천만원 침분해 이천만원 있으니까 이제는 차도 타고 다니지만 뭣도 끌고 다니죠 요트도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리고 별장도 하나 있고 그러면 이천만원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럼 이천만원 정도 버는 사람은 또 그 이상이 되는 걸 원하죠 왜 돈이 한없이 들어가 요트도 관리를 해야지 집도 넓은이 청소를 해야지 정원도 갖고 해야지 그러려면 도우미들 구하려면 그 돈이 또 얼마씩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참다운 행복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하버드대학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내가 하버드대학교 가래라 하버드대학교 갔어 그런데 거기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하버드대학교도 가고 재벌이야 또 그럼 나는 하버드대학교도 가고 재벌도 돼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은 재벌이면서도 인기도 많아 그럼 내가 하버드대학교도 가고 재벌도 돼야 하고 인기도 많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인도 이뻐 그러면 하버드대학교도 재벌도 돼야 되고 남편도 잘생겨야 되겠네요 이게 끝이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우리의 사랑되신 예수님은 그걸로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이 왜 목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설명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자녀를 낳는 목적은 뭐죠 자녀를 낳는 목적이 그냥 자녀를 낳는 겁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낳아놓고 그냥 끝 엄마는 자녀를 낳는 게 목적이니까 낳았어 네가 알아서 살아 그게 목적일까요 하나님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너 예수님 믿었다 끝 너 이제 천국 구원 받았으니까 끝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딸이 있으면 좋겠다 딸이 있으면 좋겠다 딸을 딱 낳았어 끝 그러나요 이 딸하고 같이 어선도서 행복하고 재밌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을 낳는 것이지 낳았으니까 끝입니까 예수님 믿었어 자녀 되었어 끝 천국 가는 거니까 그냥 믿고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아니잖아요 낳았으면 낳는 목적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단과 하와 너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들을 생명을 부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으니까 끝 그대로 하나님이 아단과 하와에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줄곧 나타나셔서 아단과 하와야 뭐했니 아단과 하와야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낙엽밟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뭐했다 대화를 나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단과 하와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고 거기다 아단과 하와를 만들어놨지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끝 할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의 목적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와요 날마다 뭐한다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스 2장 28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와 해서 날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해가지고 친밀하게 연합하자 이건 영광스러운 부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이런 부름을 놓치는 사람이 많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복음의 목적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전부다 사실 기독교가 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가 샤머니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이 잘되고 강건하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샤머니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범사이 잘되고 강건하고 복받는 것이다 기복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잡아서 팔아먹는 종교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어떤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춰서 간다 그러면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한번 욕심으로 덤비게 되면 따라합시다 괴물된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욕심으로 덤비면 괴물 나오는 거예요 괴물 주님이요 병도 끼치고 귀신도 쫓아가고 능력도 행하는데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데가 내가 너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가 됐다? 괴물 됐다 괴물 복음의 목적을 모르고 능력만 가지고 막 하려다 보니까 괴물 됐다 우리 옆에 마태문 7장 21절에 2,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루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야날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의 하는 자는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겠죠 거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루를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선지자 노루를 할 정도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면 기도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죠 웬만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잖아요 선지자 노루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냈으면 기도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많이 해서 방원의 권세로 능력 많이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센 사람일까요? 믿음이 센 사람이죠 권능까지 행하였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신비주의자 여러분은 신비주의자가 되지 말고 복음주의자 예수주의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주님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다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잖아요 그럼 사람은 육성이 강하고 죄성이 강하고 교만한 마음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누구 자랑한다? 자기 자랑한다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내가 곧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을 모르고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고 목회를 하거나 어떤 성교를 하거나 기도원을 세우거나 사역을 하거나 뭐 하잖아요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돼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간이 이 현세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성공하며 성공하며 누리며 살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석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아 세상 사람들도요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하면 찔릴 줄은 알아요 찔릴 줄은 알아 미안해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는 다 죄용삼받고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나는 의인이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입었어 행함이 아니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거는요 율법의 행위인 할래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믿음이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행위로 의롭다면 없지 않는다 야고보의 얘기했다는 율법의 행위와 바울이 얘기했다는 율법의 행위와 뭔가 다르죠 둘 다 사도인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 구약의 할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패해졌다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는 바울도 강조합니다 뭐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이 도둑법이 있는 거예요 도둑법은 주님이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은 도둑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냥 그걸 모르고 다 똑같은 율법의 행위는 패해졌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기나 제사법이나 할래는 패해졌지만 그 믿음의 행위 도둑법은 안 패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는 행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돼요? 세속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속주의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바리새인과 같은 괴물된다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뻔뻔해져요 뻔뻔해져요 난 믿고 구원 받으니까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고 별짓 다 해요 그래서 딱 하면 매스컴에 나오는 분들이 성직자들 어떤 분들 그게 안 바뀌어 너무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 그렇죠 데모데우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 의해서 너희들이 뭐해라? 돌이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다들 외식주의자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뻔뻔해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신앙의 목적이니까 변질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여주여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만사오케이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만사오케이야 사월이 그런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이카 같은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우리 방법을 우리가 알고 마치대로 하겠습니다 뭐해야 되냐 여러분의 혼이 성화되어야 돼요 혼이 성화되어야 복음의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복음의 목적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옆에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목적을 우리가 뭐랬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인 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분에게 붙어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는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 여러분이 이 열매가 맺으면은 난 예수님께 지금 뭐 했다? 붙어있다 근데 이것이 안 맺고 있다 그러면 난 예수님과 좀 붙어있는 것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 성령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뭐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너희들이 몰매줄 수 있다 성령의 열매 복음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뭡니까? 혼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혼이 혼이 성화에 되어야 된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딱 붙어있기로 원하는 그 마음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뭐죠?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여러분의 의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의 혼이죠 혼 뭐 하러 가냐 피곤한데 가서 쉬어라 가서 쉬어 가서 비타민 먹고 푹 자고 다음 주에 와서 해라 혼 이 혼 그리고 누가 방해하죠? 여러분의 몸이 네 몸이 천근만근이다 어딜 가려고 그러냐 어? 너 그렇게 가가지고서는 은혜 못 받는다 어? 하나님도 널 이해할 거야 오늘 뭐랬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혼이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고제를 가장 방해해요 왜? 혼이 뭐와 함께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딱 결합하게 되면은 뭘 일으킨다? 종력과 탐심을 일으킨다 여러분의 혼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이 있죠 영과 유능을 가운데 있는 게 뭐죠? 혼이죠 혼이 어떠한 방향으로 붙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육쪽으로 달라붙어버리면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 된다? 육의 사람이 된다 근데 여러분의 혼이 영쪽으로 붙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 영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체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법을 뭐해라? 따라가라 육체의 소욕을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의 혼은 성화되어야 돼요 육으로 육은 자꾸 여러분에게 정력과 탐심으로 여러분을 죄악된 삶으로 그리스로를 멀리하는 죽음의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이 지정의가 자꾸 성화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영의 사람으로 붙으려고 여러분의 혼이 훈련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으로 가늠하였느니라 야거부서 4장 4절 혼은 자꾸 세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 이 혼은 혼이 만약에 이 세상과 연결되면 여러분은 탐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듣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내가 세상적인 감정이 딱 잡히면 내 혼이 말할 수 없이 나를 뭘로 이끌어간다? 정력과 탐심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음란의 화신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돈의 화신이 되어 버리고 세상 인기명의의 화신이 되어 버린다 믿으십니까? 이 혼이 마귀하고 딱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딱 연결되면 마귀의 생각 마귀의 행동이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한다 이 혼이 여러분의 육신하고 딱 연결되면요 육신이 그래요 몸이 힘들어 몸이 힘들어 그러면 육신이 뭐라고 그러죠? 육신이 힘들어 피곤해 그러면 아우 짜증나 육신이 힘들면 이 혼이 육신하고 딱 붙어버리면 너 힘들지? 힘들지? 짜증내라 짜증내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해라 한 번만 건들면 그냥 귀싸다고 이 혼이 육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육에 너무 반응해 민감해져 본인이 걸어가다가 본인이 넘어졌는데도 열받아 누가 넘어뜨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열받아 그냥 왜? 육을 넘을 혼이 육에 딱 달라붙어 있어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벽에다가 딱 부딪혔는데 내가 짜증나 누가 나를 쳤어? 알고 봤더니 내가 벽을 친 거야 근데도 열받아 지금 왜? 혼이 육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거야 배고프면 뭐가 나오죠? 배고프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면서 막 내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사도바오는 약할 그때가 혼이 육이 약해지는데 그게 영위로 연결되니까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배고프면 뭐가 나오죠? 화가 나 배고프면 화가 나 한 끼만 굶으면 가만히 안 있어 그냥 막 집어 던져야 돼 사도바오는 약할 그때가 강함인데 이 사람은 사도바오는 혼이 영으로 달라붙으니까 이 몸이 힘든 것이 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되는데 이게 너무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육하고 달라붙어버리니까 배고프면 열바려 누가 짜증나 나를 기분이 상하게 해 그러면 이 혼이 불쾌감이 그냥 확 나와 거절감이 막 팍 일어나 얼마나 내 혼이 육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여러분 오로지 너의 육을 위해 살아라 네 육을 위해 살아라 너의 육의 만족을 위해서 네 혼아 최선을 다해라 이게 뭐다? 우리의 혼이다 왜? 혼은요 영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혼은요 영적인 거예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육적인 거예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 타락한 혼은 혼은 내 어떤 혼이냐 이 타락한 혼은 오직 육을 위해 살라고 그래요 혼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 거 관심 없다 혼은 뭐 뭐 합니까? 오직 너의 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육을 위해 하루에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다 뭐다? 육적인 것만 일어난다 예수님 생각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하루에 여러분이 한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해봤습니까? 하루에 1분을 생각해봤습니까? 세상 일하고 세상 거 취하고 돈 벌고 출세하려고 정신없이 세상 거였지 이 혼은 네 육을 위해 최선을 살아라 그러기 때문에 혼은 너의 육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네 육이 안전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네 가정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뭐가 최고다?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 혼은 돈 벌어라 돈 벌어 네 육이 안전하고 네 육이 편안하고 네 가정이 안전하고 편안하면 돈이 최고다 돈 벌어라 그러니까 뒷모데스에도 돈이 일만하게 뭐가 돼요? 뿌리가 돼서 우리를 근심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혼이요 생각 감정 이성이 육하고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성화되는 삶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이 자꾸 육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감정적인 것들로 여러분은 자꾸 끌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돼서 안 돼 안 돼 몰라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뭐 했어? 죽었어 죽었어 그리고 나를 내 혼을 어디로 이끌어야 된다? 주님께 알렐루야 여러분이 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혼이 자꾸 육을 만나 그러면 당신 여러분이 육의 사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영의 사람 되고 싶어도 혼이 자꾸 지정의 감정과 세상의 육을 것을 자꾸 만나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어도 내 본성이 쓴뿌리가 있고 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는 육의 사과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도 넘어지는 게 인간의 쓴뿌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은혜 못 받고 혼이 성화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혼이 육을 만나는 만큼 혼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혼이 육으로부터 자꾸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나는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혼이 자꾸 영이 되신 주님을 만나면 나는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씻는 대로 뭐 하는 거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육을 위해서 살면 육의 것들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육을 자꾸 만나는 거는 자꾸 거부하고 이 혼을 자꾸 누구 만나게 주님 만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자꾸 주님을 묵상하고 자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도록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육은 끊임없이 그래요 너는 인정받아야 돼 너는 행복해야 돼 너처럼 힘든 사람 없다 너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려놓음으로 다 버렸어도요 사람은 그래요 힘들어도 유괴본성이 있어요 네가 힘드냐 내가 더 힘들지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당신보다 내가 더 피곤해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이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자신이 연약한 것조차도 그것이 자기 혼으로 연결돼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더 힘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건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보다는 100배 힘들어 내가 당신보다는 10배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을 찾을 줄 아십니까 그게 혼으로 방해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연민 자기 자신의 애착 자기 자신의 이게 쓴뿌리가 장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지라고 해서 영성이 대가 아니에요 무소유를 한다고 영성이 대가가 아니에요 다 버렸어도요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요 그 사람은 온종일 누구만 생각한다? 개만 생각한다 집에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 강아지 뽀삐 밥 먹었을까 우리 강아지 뽀삐 잠 잤을까 우리 강아지 뽀삐 아픈 데는 없나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어 근데도 온통 강아지 생각밖에 안 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돈이 좀 있어 한 1억이라도 있어 온통 뭔 생각한다? 저 돈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할까? 저 돈 가지고 어떻게 한번 부동산 한번 잘 사봐가지고 할까? 누구 좋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진 않나? 그거를 마찬가지로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뭔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에 집착해 그거에 연약한 사람은 누가 나를 싫어하나? 누가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 갖고 있나? 계속 누가 나를 뭐라고 할까?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아 이게 좀 외형적인 스타일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이 내가 뭘 안 해줘서 힘들어 저 사람 다 인정을 했는데 똑같아 외형적이나 내영적이나 다 나 중심이다 내 중심이다 내 중심은 무슨 중심이다? 혼이 중심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요 육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돼요 쓰세요 육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자기 부인이다 육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자기 부인 할 줄 아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관심해야 돼요 마귀는 자꾸 너처럼 불쌍한 애 없다 너처럼 비참한 애 없다 너처럼 착한 애가 없다 너처럼 천사 같은 애가 없다 너처럼 예수님 잘 믿는 애가 없다 너처럼 기도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애가 없다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중에는 뭐만 남아있다? 자기 의의 왕국이 건설되어 있다 나중에 자기 의의 왕국이 다 그래 내 육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혼이 육의 반응이 아니라 혼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반응해야 돼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갈레아 대화세 2장 20절 우리 옆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리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혼이 작용할 때 고백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바울이 뭘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자신의 혼을 못 박으려고 한 거죠 혼을 혼 중심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기 위하여서 그 죄악된 삶은 곧 뭐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내 이기적인 삶이다 나를 위한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로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화가 날 상황을 했어요 화가 날 말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 거기서 내가 반응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사람이다? 혼의 육의 사람이다 왜? 내 자아가 강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요 영은 육하고 반응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당신은 조금 못생긴 것 같아 성령의 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려라 그러진 않죠 성령의 영의 사람이 한 대 때려라 그러진 않죠 내가 지금 육의 반응이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영은요 환경과 이런 모든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영에는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거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육의 이런 혼적인 타락한 혼이 강하구나 육의 본성의 보기임이 강하구나 육의 쓴뿌리가 강하구나 알고요 1분만 참읍시다 몇 분? 1분 1분만 참으면서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반응하지 말고 1분만 참으면 1분만 그런데 사랑하는 건 어려워 지금 막 열이 굉장히 받았는데 예수님이 원수라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원수라도 사랑하시라고 그랬어요 원수라도 사랑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유로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더 열받죠? 나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걸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직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거기서 사랑으로 완전히 나고 오지만 웬만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매님 뭐합시다 1분만 참읍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묵상합시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었습니다 라고 자꾸 이렇게 해보시죠 그런 상황 저도 이해는 가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화나고 기분 안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한번 1분만 참아 봅시다 1분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1분만 참아 봅시다 그러면 1분 사이에 육의 반응이 굉장히 약해진다 할렐루야 자녀가 막 짜증 냈을 때 그거를 같이 반응해 주면은 뒤에서 누구만 좋아한다? 사탄만 좋아한다 이야 육신의 죄악의 법이 활활 타오르는구나 육신의 화신들이여 깨어나라 확 반응하는구나 아들딸이 좀 짜증나고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좀 참고 있어요 좀 참고 1분만 참자 1분만 참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아들딸이 잘해 보려고 그런 건데 엄마 아빠가 이해 못해 주는 수도 있지 잘해 보려고 엄마한테 커피 타갖고 와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툭 넘어졌어 카페트에서 커피를 쫙 흘렸어 이렇게 되네 그냥 쓸데없이 커피는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 카페를 지금 커피에 카페트로 젖힌다고 그래도 1분만 참자 1분만 1분만 참다 보면은 내 마음에 뭐랄까 육신의 법이 잠잠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111 기도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111 기도 오늘 이거 하고 맞시다 복음의 목적대로 살라면요 우리가 영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성화되어 하려면은 111 예수 십자가 기도법을 하면 좋아요 1 1분만 나는 죽었습니다 쓰세요 1분만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거나 갑자기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거나 별 생각이 들어올 때 뭐 하자? 1분만 참자 그러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머리가 엄청나게 돌아가 머리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내가 잘했을까 내가 잘못했을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해서 시험 들지 않았을까 내가 뭐 실수한 건 없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때 뭐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혼이 지금 자꾸 돌아가잖아 혼이 이 생각이 혼이잖아요 멈춰야죠 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일 지금 막 엄청난 과제가 있어 과제 이거 엄청난 과제야 혼이 지금 엄청 머리 아프게 막 돌아가 돌아가 혼이 돌아가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혼은요 영의 반응에 성령은요 영의 반응에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또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누구만 아십니다 누구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혼이 돌아가는 걸 멈춰야 돼요 그래서 좀 착한 컴플렉스 걸린 사람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심하신 분들 자꾸 해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자꾸 해야 돼요 혼이 멈춰야 돼 혼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꾸 왜 혼의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거나 혼의 생각이 막 복받쳐 오르거나 어떤 혼의 어떤 유혹이 복받쳐 오를 때 나는 죽었습니다 또는 나는 모릅니다 꼭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몇 분? 1분 10분 하자 그러면은 아무도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1분만 하라고 1분 1분 그 다음에 또 1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혼이 어느 정도 죽었어 그러면 이제 내 반응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0으로 끌고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6으로 끌고 가는 혼을 여러분이 자꾸 0으로 끌고 가는 혼으로 바꾸셔야 돼요 알렐루야 근데 처음부터 안 돼요 내가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때는 죽었습니다만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막 지금 막 한 번 지금 막 이혼해 말해 막 이런 상황이고 막 한 번 그냥 엎어 말어 막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 사랑해요 우리 남편 사랑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때는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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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귀가 저 뒤에서 역사하는군요 마귀가 지금 우리 아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빠의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꿔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그러면 내 혼에 주의 영이 뭐 하신다? 임하신다 임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이렇게 올라온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이 여러분이 이게 지금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하면 그 사랑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게 소망으로 발전하거든요 사랑합니다 자꾸 그러면 진짜 주님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진짜 주님 만나고 싶어져요 사랑함 그게 소망으로 발전해요 그러면 마지막 일은 어떤 기도 해야 되겠어요? 일은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내 안에 충만하니 임하소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나는 죽었습니다 1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1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6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 된다? 0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주님이 기쁨으로 대한 임제하신다 에베소서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 속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이걸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평상식에 운전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맨날 이러고 다녀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식이 지금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칭그려 되게 칭그려 빨리 치고서 스쿨파로 타야 되는데 지금 50분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일단 충분히 뭐 하고 있어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반응이 짜증이나 화가 안 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게 막 유기반응이 자주 되는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 돌아다닙니다 계속 나는 죽었습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만 하면 돼 나는 죽었습니다 이 혼이 육으로 악한 용으로 세상의 매력으로 세상의 음란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맨날 뭐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영성의 기도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혼을 성화시키고 영의 사람 만드는 기도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동안에 그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셔가지고 다음 주에 왔을 때 목사님 승리했습니다 내가 맨날 그런 생각만 보면은 아들 딸내미가 그냥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고선 세탁기에다 안 놨을 때는 막 확 올라왔는데 죽었습니다 많이 했더니 그거 벗어놓은 것도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 성령이 주시는 감정은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래 본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았을 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꾸 나 치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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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